와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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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 저거 아니 저거 아니 저거 아니 아니 내가 내 내가 밥을 시키라고 안 시켜 밥을 안 시켜 의자에 큰 나 그럼 진짜 하나도 안 찍힌거야 이게? 그렇게 많이 좋아졌는데? 너 일진 재명있다 맞았어 카메라 사각차서 때리는거야? 밥 먹기 전에 내가 보여주고 싶은게 있어 어이 견제이 방탄소년단 좋아하나? 어이 082파 캐나다엔 어떤 유명한 가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견제이가 가장 좋아하는건 BTS 방탄소년단이야 와라! DACACC 아아아 다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아 씨 아이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 저도 이러고 아이 진짜 저러고 저 돈 준다길래 돈 준다길래 당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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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내 동료로 소개하지. 판봉지가 잠깐 미안한데 잠깐 밀어줘! 네! 어이.... 이 구두가 근데 원호 저거 시키면 굉장히 웃겨울걸? 양아치 연기해봐. 어? 양아치 형 개방 누구한테? 아아.. 이쁜데? 남자친구 캐나다 아닌데 뭐.. 하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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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찌면 괜찮잖아! 하지마! 어디 찌면 괜찮텐데! 아잉! 현장이 이렇게 된거 저기.. 나가서 밥 먹고 와 아.. 나가서 밥 먹고 어.. 싹싹 비우고 오라고! 간우주! 못들었어? 싹싹 비우고 오라고! 간우주! 요.. 맛있게 먹고 오라고! 난 어디 안가니까 난 여기서 널 기다릴거야 아.. 아잉! 어이.. 우리가 와벨 리스트 어이! 채팅창! 진정해! 너들이 원! 견전이는 곧 타락하게 될거야 어..어.. 여어..여어.. 엔트한테서 뭘 알고.. 나 알려줘! 의성을 하나만 줘봐! 여밖에 모르겠네.. 싹쇼! 싹쇼! 어이.. 싹쇼.. 아이 이거 너무 어려워.. 아잉! 사실 오늘 방송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겠구만 뭐..노래는 한국보가? 우리 합창할 수 있는 노래 뭐 있는데? 그건 올라가고.. 아따.. 아빠.. 그만 하챠! 다..다른 거 보여줄까? 준비된 것도 없으면.. 이것은 일찍 있네.. 벌린 거 보지마! 잘 짜여진 건데 진짜 개구실발에.. 20초만 있다가 하면 된다며! 우리가 뭐..뭐..잘 되고 제대로 짜고 한 쪽에 있니? 야 X가 우리가 이렇게 방송했어 어쩔 거야? 어쩔 거냐고? 어? 구깔아! 구깔아! 우리 방송이 이렇게 했어! 어디 불만해서 X가 있으면 나오보라 그래! 어이? 마! X개! 마! X개! 이..목걸이 맞나? 내가.. 아잉! 뭐가 좀 짜보자 시끄러웠어요? 뭐였봐 그러면 하극상 같은 회사야 아 전쟁이 있다가 온보할래 아.. 나 하극상을 하는 생각을 해 뭐야 이 맛있는 냄새는 쟤.. 아 이거 뭘 먹고 온 거냐고! 그걸 니가 해 아하하 competence 아하하 물 좀アナス 오응 근데issements 근데.. 이걸 다 무시하고 그냥 앉아버리면 어떡해 솔직히 무시말고 뭘 할 수 있겠어? 대응할 수는 없잖아 한자면은 어이 많이 쫄아했나? 또 또 몰랐는데 그렇게 돌려놔서 몰랐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꽁거냐구 그 다음에 어차피 쟤도 안받았나 봤잖아 그 머리꺼 다리가 2cm라던데 팔팡 엉덩이가 4개라던데 뭐 짧은 단어로 어떻게 짓을 거리는 거야? 할 거 없어 방송 접으세요 웃기다니까 공허리파 에너지파 쪽파 대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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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야 뭘 먹고 온거야 이건 뭐냐 저 죄송한데 잠깐만 한 번만 나갔다가 다시 와주시면 안 돼요? 하 야 이 맛있는 냄샌 뭐냐구 뭘 먹고 온거냐구 오고놈이 아끼 냄새인가 하아 육회가 맵다면 할머니가 쪽파라죽을 먹으라고 그러라구 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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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 안 돼야 돼 앉으라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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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다 popcorn 오우 아아 알파이 다시 하나 안 돼요 쩔쩔쩔쩔 어이 공파리파는 실제로 본 적 없잖아 어어어어어 공파리파는 발가락이 82개라던데 2개가 세개라던데 어어어어어 냥파 공파리파는 어? 매운 것도 못 먹는다는데 에잉? 왜 기름떡국이도 망가볶였겠지? 공파리파 도레미파 말랑 많이 immortal 가 보겠습니다 고생했어 네 반 sec 들어가sam ну 아 그럼 또 외국 교포만 안녕 갈테니까 얼른 쉬어주세요 그래 그래 안녕 하나의 엔 brick 희망찬 하나, 둘, 셋!